네, 그러면 우리 문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법은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11번부터 딱 이렇게 우리가 좀 싫어하는 친구가 나와 있죠? 사이시옷이 보여서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이제 내신강의 진행했던 친구들은 아마 용어까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사이시옷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조금 혹시라도 사이시옷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좀 느껴졌다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2위 문제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 2위야 하고 봤더니 여러분이 좀 헷갈릴만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나는 이거를 보지 않았어요. 이거 안 보고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옷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가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었구나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지 않은데 얘만 그래요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아랫마을 얘 어떻게 소리가 나냐 하고 보면 아, 랜, 마, 을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이 덧나는 소리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시옷을 써준 거야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이시옷하고 사이소리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이시옷은 사이소리를 표기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덧나니까 그거를 표현을 주려고 시옷을 밑에다 써준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를 소리 내다 보면 얘가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미음하고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으로 바뀌다 보니까 표기를 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설명해도 말이 안 되지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인데 일단 소리가 먼저 오는 거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그래야 이 선택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소리부터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기 위한 기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의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원래 모음으로 끝났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이거야. 고기 플러스 국인데 고깃국 하고 얘가 꾹하고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얘 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뭔가 소리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다 시옷을 표기해 준 거다. 근데 해장국은 어떠냐. 해장 플러스 국인데 여기에서도 국이 꾹하고 소리가 나지만 얘는 뭔가 소리가 들어갔다는 걸 표기해 주려고 시옷을 써주려고 봤더니 넣을 데가 없는 거. 그래서 얘를 써줄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마개와 달리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건 뭐야? 그러면 코 마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 코 마개는 우리가 쓰여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게 되니까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얘는 코 플러스 날이에요. 근데 얘가 발음이 어떻게 나요? 콘 날 이렇게 나잖아. 그럼 여러분 무슨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생긴 거는 얘 밖에 없잖아.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난 게 아니라 니은 소리가 덧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 소리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시옷을 갖다 넣어준 거다. 그래서 사이 시옷이 표기가 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덧나는 건 맞는데 이 덧나는 소리에 대한 설명이 틀려서 얘는 답. 오답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유빛과 달리 오렌지빛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그러면 얘 보세요. 우유 플러스 빛이고 오렌지 플러스 빛인데 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단어의 결합 형태. 여기를 한번 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라고 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혹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만 사회시호를 써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래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시호 표기를 안 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 오 괜찮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모랫당과 달리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어 된소리로 바뀐다? 어 여기 된소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거니까 달리라고 설명한 거 틀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보시면 모래 플러스 땅이잖아요. 원래부터 된소리였어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모래 플러스 길인데 얘가 된소리로 나더라는 거야. 도대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치? 그래서 아 여기 뭔가 소리가 들어갔나 봐. 그러면 표기를 해줄 수 있나? 하고 봤더니 모음 밑이라서 포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포기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2번이 똑바로 1번씩.